코코비 밀가루를 체로 걸러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재료를 채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맛 시럽을 넣을까? 노릇노릇 반죽을 구워보자. 케이크에 크림을 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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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케이크에 크림을 뿌려줘. 케이크에 크림을 뿌려줘. 케이크에 크림을 뿌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노릇노릇 반죽을 부어보자.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콤한 디저트 완성!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디저트를 골라줘.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줘. 밀가루 밀가루를 채로 골라줘. 재료를 그릇노릇 반죽을 넣어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어떤 맛의 시럽을 넣을까? 노릇노릇 반죽을 부어보자. 노릇노릇 반죽을 만들어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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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를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골라봐 시트를 돌돌 말아줘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달콤한 디저트 완성!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디저트 주문할게요 디저트를 골라줘 밀가루를 채로 골라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닝을 떼고 닝을 떼고 닝을 떼고 그게 쑥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도넛을 기름에 튀겨줘. 어떤 초콜릿 시럽을 뿌릴까?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목이 문트 문트. 그리고 스题pingice 성장이 이렇게 słu직할때 Cai 같은 종종에서 있다는데, 칠해에 맞출 것 같아. 소비ull bushes이 나왔어. 달콤한 디저트 완성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디저트 주문할게요 디저트를 골라줘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줘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줘 Somethingels이 부족합니다 이 fors術은 메인ERT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пойдет harmony 달걀 흰자와 보름을 다녀와 또 이를 Bird 밀가루를 채로 걸러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재료를 그릇에 넣어줘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노릇노릇 반죽을 구워보자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디디야 집중 빌빌빌 스티커 스티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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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보자. 반죽을 밀어줘.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노릇노릇 반죽을 부어보자. 타르테즈에 크림을 넣어줘.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줘.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줘.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줘. 머랭을 구워보자.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줘. 이제 디저트를 예쁘게 꾸며봐. 반죽을 빠져서 반나다.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줘. stating, 고맙 Fe景을성을 좋아해. 이제 본인은 달콤한 티셔츠 완성 감사합니다